결과적으로는 블로그는 없다. SNS도 없다라는 건데 어떻게 지금 돈을 번다는 겁니까? 블로그로. 이게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건데요. 요즘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튜브에서 퇴사할 거야.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요즘 한때 뭐 유행어 같은 거였는데. 지금도 유행어고. 네. 근데 사실 유튜브는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이런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아무나 도전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다. 이런 영역인데 블로그는 이제 내가 글만 쓸 수 있으면 누구나 바로 시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영상이 대세긴 하지만 텍스트를 읽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그렇죠. 네. 그래서 블로그를 글을 써서 올리는 이런 운영을 통해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블로그는 이 문자베이스. 텍스트 기반이니까. 네. 근데요. 신영 기자. 제가 유튜브는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조사해봐서 아는데 조회수당 혹은 구독자당 한뷰당 얼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건 이제 구글만의 어떤 계산법으로 돈을 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블로그도 그럼 돈을 줍니까? 그렇죠. 블로그도. 그래요? 네. 블로그라는 거는 이제 내 컨텐츠를 저장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수익 창출의 근거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어떤 것으로. 이게 이제 플랫폼이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뭐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내가 주제를 정해서 이제 글을 꾸준히 올리면서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제는 어떤 것들을 주로 하시냐면요. 요즘은 뭐 다이어트 도전기 뭐 파이어족을 꿈꾸는 30대 직장인 재테크 또 이제 저희 프로 많이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린이 분들 주린이의 미국 주식 투자 정복기 뭐 이런 형태들이고요. 유튜브랑 주제는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남들도 관심 있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이제 글을 포스팅하면 되는데 뭐 이거는 일주일에 한두 건 아니면 매일 한 건씩 이제 포스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유입이 되냐면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주식 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내가 그 글을 올렸다면 이제 링크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블로그에 이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 지나가다가 손님이 이제 한번 여기 가볼까? 이러면서 방문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해서 글을 이제 읽다 보면 관심이 가면 이제 이유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식당에서 단골 손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유 추가를 해서 글을 구독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방문자가 늘어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루에 방문자 수가 100명이 넘고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글을 올리는 데이터가 쌓이면 이 네이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에드포스트라는 거에 과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드포스트? 네.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 들어오는 광고를 너의 블로그에 광고를 실어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광고를 유치하고 그 광고 플랫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광고 수익을 네이버가 나눠 갖는 거죠. 네이버가 광고 수익을 입금해 줍니다. 일부를. 구조가 유튜버들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회수는 방문자 수가 되는 거고요. 네.